스톱. 아 뛰! 아 뛰! 뛰! 어! 나왔다! 뭐 하는 거야 이거? 아니 이거 시합이 중요한 거라고. 완전 진지해 지금. 진짜 나와봐. 아니 시합이 중요한 거라니까. 왜 이리 와. 아니야. 아 의자가 엉덩이 다 해야 돼. 의자가 엉덩이 다 해야 돼. 아 좋아. 아 좋아. 시간 중요하다. 시간 중요하다. 시간 중요해. 시간 중요해. 나 보이지? 날. 어 좋아 좋아 좋아. 빨리 가고 있어 빨리 가고 있어. 성혁이 오빠 역사 강해! 빨리 가고 있어 빨리 가고 있어. 성혁이 오빠 역사 강해! 야 제발 나 이거 해봐 죽잖아 아 그러니까 시간 중요합니다 시간 시간 중요합니다 시간 빨리 와 진짜 대결이 사지다 나 아이고 진짜 근데 단아버지가 단아버지 장애물 달리기 테스트 1등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과연 아 1등 60점 우리 세호 진짜요? 몰랐어 딱 봐도 나잖아 몰랐어? 아 말도 안 돼 대박 1등 세호 60점 이제 모든 테스트를 끝내고 새쌍둥이 의원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요괴들 아주 어마어마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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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재밌었어 재밌었어 한번 볼 수 있어 똑같지 똑같지 그냥 가서는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왕이 세 명씩 팀을 정해주도록 하겠네 세 명? 세 명씩 높은 점수를 얻은 세 명 세나 가오 케인 양이 한 팀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대단한 물을 우리 세 명에게는 미리 주도록 하겠 오오오오오오오오 세 명이 가져와라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해 주시지? 자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?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대중 고1주년 8회의 아기레쇼 무적정 여행단 같이 봐요